좀 이상하죠 음의 표면이 너무 매끄럽고 너무 부드럽게 나오는 느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이거보다는 좀 더 오토노토란 좀 그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저역이 이렇게 투명한 저역이었어요 처음 느낀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별 소리를 또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넷하고 usb 하고 그 다음에 spdif 하고 i2s 를 해볼 건데 spdif는 그냥 pcm 신호가 연속해서 가는 거죠 클럭의 개념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읽어요 네트워크하고 usb는 이제 패킷 단위로 가는 거고 i2s 는 뭐냐면 데이터 신호하고 거기에 클럭 정보가 같이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spdif로 가면은 dac단에서 그냥 별 프로세서 없이 넘어오는 데이터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 거고 i2s도 그렇고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됐던 usb가 됐던 패킷으로 오면 dac단에서 그걸 풀어갖고 그러니까 올라드라 주장은 컴퓨터인 뮤직서버와 dac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나름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시 올라드라로 바꿔왔고요 지금 이제 네트워크 상태거든요 네트워크 상태로 유동 브릭미 플라워 하고요 얼론 투게더 하고 요 생상 오르간 심포니 요거 세 곡을 쭉쭉 듣고 와볼게요 네 지금 네트워크 상태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트워크 상태로 가르침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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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USB로 바꿔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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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d to hate to leave me they're after loving me late at nigh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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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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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스트리밍이 있는데도 CD를 들으시는 거고 LP를 듣는 이유가 이런 중역의 밀도가 디지털 컴퓨터 스트리밍이 잘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수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ITS로 가니까 진짜 조용해졌죠. 굉장히 조용해지고 희한하게 저력이 자 이것도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들어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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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요. 이게 저희 김표현 리뷰어 있죠? 오우 이 저역이 이렇게 투명한 저역이었어? 처음 느낀 거거든요. 이거 그냥 일반 PC 버전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 저역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세요.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앰프가 스피커를 약간 구동 못하는 느낌, 볼더 2150인데 채널당 1000와트 순 A클라스 1000와트짜리 파워앰프인데 그죠? 저역이 진짜 많이 변해요. 이거 다시 그러면 다시 아니 진짜로 이런 변화는 분명히 뮤직서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대. 그러니까 뮤직서버가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그렇게 밖에 설명이 우리가 케이블도 바꿔보고 앰프도 바꿔고 스피커 여러 가지 막 해보잖아요. 비오피도 해보고 있는데 뮤직서버는 또 다른 세계였더라. 아 다시 들어보세요. 진짜 그 알맹이가 그냥 MRI 들여다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그때 얘기했는데 뮤직서버가 있고 랜케이블이 있고 이들은 허브가 있고 다시 랜케이블로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연결되면 만약에 뮤직서버가 그렇게 좋았다면 그 뒷단이 조금 덜 받쳐져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다 영향을. 그러니까 아까 해봤잖아요. 이 소리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또 방사님 좋아하시는 거. 꿈을 깨끗한 것 같아요. But faith is hard like stone Sometimes so hard to see When I lay down and forget this You need to be telling 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ilst going to take us ho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Arneth Askvick's voice energy And the piano's sound is very impressive The piano's sound is very impressive The piano's sound is like this I was at BOLLEEMPT review When I was talking about the piano's存在 The piano's存在 한글자막 by 한효정 얘는 대형기 맞다니까요 진짜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피자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